코린토스 전쟁은 기원전 395년부터 약 10년간 코린토스 동맹과 스파르타 간의 전쟁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의 지배력에 반대한 코린토스, 아르고스, 아테네 등의 폴리스들이 반스파르타 연합군을 형성하여 대립한 전쟁으로 연합국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널 내 재생목록 세계사 코린토스 전쟁 3편까지의 전개는 스파르타의 아기실라우스 2세가 육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국가들은 스파르타 육군의 두려움을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해상전투인 크니도스 해전에서 120척의 함대로 페르시아와 맞붙었지만 괴멸당하며 해전의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 무렵 코린토스에서는 민주주의 정당과 과두제 정당 사이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아르고스의 지원을 받은 민주주의자들은 과두제 지지자들을 국가에서 추방시켰으며 이로 인해 추방자들은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린토스에서는 민주주의 정당이 계속해서 도시를 적절히 유지해 나갔지만 추방자들과 스파르타 지지자들은 레카이옴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카이옴을 근거지로 삼아 코린토스의 외곽지역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린토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 후인 기원전 391년, 스파르타의 왕이자 그동안 육전에서 무적의 행보를 보였던 아게실라우스는 코린토스 지역으로 원정을 건너와 여러 지점들을 점령하며 다수의 포로들과 상당수의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이에 반스파르타 연합국에서는 아게실라우스에 맞서 아테네 장군 이피크라테스를 출병시킵니다. 그는 경보병 부대와 투창병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코린토스 지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피크라테스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장군이었는데 그는 여태까지 전통 그리스 보병들의 구성 방식에서 새로운 병종을 연구했습니다. 이피크라테스는 경장병과 중장병 중간 형태의 펠타스타이라는 신병종을 조직하여 레카에움에 주둔하고 있던 스파르타 군대를 상대로 전략적인 공격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스파르타에 투창병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는 기습 공격들을 반복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스파르타 군대에게 체력과 정신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켜 점점 진을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이피크라테스의 펠타스타의 신병종은 스파르타 군대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게실라우스는 스파르타로 도망을 갔고 이피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코린토스 주변을 장악하며 스파르타가 이전에 점령한 많은 요충지들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피크라테스는 연이어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던 필리우스를 장악하였고 자신의 군대에 합류하길 거부한 아르카디아 영토를 약탈했습니다. 이후 아르고스 주력 부대가 코린토스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함락시켰고 예전부터 노려왔던 아르고스와 코린토스의 병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르고스와 코린토스 사이의 국경 경계석들이 부서지면서 두 도시의 시민들은 병합되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는 코린토스 근처에서 이피크라테스에게 패배를 당한 후 더 이상 코린토스 지역으로의 대규모 원정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폴네소스 동맹과 북서쪽으로 군대를 돌려 원정을 이어갔는데 기원전 391년 아게실라우스는 아르고스의 영토에 타격을 주는데 성공합니다. 2년 뒤 스파르타 원정군은 반스파르타 연합의 동맹국인 아카르나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코린토스만을 건너갔습니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스파르타 군과의 직접 교전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피신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스파르타로서는 아카르나니아를 차지하기가 녹록치 않았지만 결국 아게실라우스는 아카르나니아인들을 접전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양쪽이 맞붙은 결과 아카르나니아 군은 스파르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아카르나니아는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스파르타와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는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두 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제입니다. 한 명은 페르시아까지 넘어왔던 아게실라우스 왕이며 또 다른 한 명은 테베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사형을 피해 탈록한 후 퇴계하로 망명하였는데 이때 왕위에 오른 새로운 왕은 그의 아들인 아게시폴리스 1세였습니다. 아게시폴리스가 성인이 될 무렵 아게실라우스가 아카르나니아의 영토를 공략하는 데 성공할 때였습니다. 기원전 388년 아게시폴리스는 아르고스와 싸우기 위해 스파르타 군대를 이끌었는데 아르고스 군대는 스파르타와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아게시폴리스는 아르고스 외곽 지역을 약탈하다가 고국에서 원정을 떠나보낸 스파르타 군대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아게시폴리스도 스파르타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코린토스 전쟁에서는 육지에서의 스파르타 원정 전투들과는 별개로 해전에서의 전투도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394년에 크니도스 해전에서 대패를 겪은 후 다시 함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스에서 과두제 지지자들이 추방되었을 무렵이었던 기원전 392년 당시 스파르타는 과두파와 손을 잡고 레카의음을 비롯한 코린토스 주변 지역에서 우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코린토스만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스파르타는 이후 에크디코스 사령관이 이끄는 소함대를 에게로 파견했습니다. 에크디코스가 로도스에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는 이미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잠시 크니도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에크디코스를 지원하기 위해 코린토스만으로부터 텔레우티아스가 이끄는 함대를 급파했습니다. 텔레우티아스는 사모스에서 더 많은 함선을 모은 후 크니도스에서 지휘권을 넘겨받아 로도스를 상대로 한 작전들을 개시했습니다. 스파르타 해군의 부활에 경각심을 갖게 된 아테네는 트라시 블루스가 이끄는 40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합니다. 트라시 블루스는 스파르타 함대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스파르타 함대가 없는 지역을 원정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헬레스폰트로 항의했습니다. 트라시 블루스는 일단 헬레스폰트 쪽에서 여러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아테네 측으로 끌어들였고 비잔티움을 지나가는 선박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스보스로 항의하여 미틸린인들의 지원을 받아 섬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물리치는데 성공 및 다수의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스보스에 머무르고 있던 트라시 블루스는 아스팬도스 도시에서 온 습격자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새로운 지휘관 아나크시비오스를 아비도스에 파견했습니다. 아나크시비오스는 한동안 페르시아 함대의 파르나바조스를 상대로 다수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수의 아테네 상선들을 포획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나크시비오스가 아비도스 지역에서 종행무진하자 아테네는 이를 대적하는 장군으로 아계실라우스를 물리쳤던 이피크라테스를 파견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나크시비오스와 아테네의 이피크라테스는 초기에는 단순히 서로의 영토를 급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이피크라테스는 정찰병의 활동으로 인해 정보를 파악하여 아나크시비오스의 함대가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알아냈습니다. 아나크시비오스와 그의 군대는 산악 지형에서 행렬을 따라 일렬로 지나던 중 미리 매복해 있던 이피크라테스 군대에게 포위당해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테네의 이피크라테스 장군은 아게실라우스에 이어 아나크시비오스까지 스파르타에 연속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산의 코린토스 전쟁 시리즈 네번째 이야기로 스파르타가 반스파르타 연합군을 상대로 한 육전과 해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파르타는 활동적인 공격으로 여러 지역을 섭렵해 갔지만 아테네 출신의 이피크라테스 장군이 스파르타의 활동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원전 395년부터 시작된 코린토스 전쟁은 어느덧 후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계사 영상에서는 코린토스 전쟁 5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